넌 지금 시험치고 있잖아 그래서 민준이가 5를 했고 5를 하면 아니네 3인데 3 맞죠 오늘 아 미안 미안 오케이 자 이친구는 어떤 소리가 날까요 뭐라고? 그렇지 nose 오케이 그러면 이건 뭐가 됐지 oz죠 oz 어? 오케이 그래서 얘는 nose 오케이 계속해서 얘는 뭐가 됐을까 그렇지 rose 장미란 뜻이다 그렇지 rose 오케이 그 다음 얘는 뭐가 될까 hole 그렇지 hole 어 구멍이죠 얘는 그렇지 stone 그러면 이건 뭐가 될까 bone bone 그러면 이건 뭐가 될까 bone 그렇지 stone stone 바위 돌 이런 뜻이 그렇죠 stone down 얘는 뭐가 될까 bone 그렇지 bone bone 뼈죠 뼈 bone 오케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될까 cone 그렇지 cone 꽃갈 있죠 꽃갈 꽃갈을 cone 그래서 뭐 아이스크림 cone 할 때 꽃갈 모양으로 생겨서 아이스크림 cone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cone cone 얘는 pole pole 그렇지 pole 그 다음 pose 그렇지 pose 오케이 그 다음 mole mole 이번 거 좀 뭐야 민준이가 많이 익혀서 쉬워졌나봐 그렇지 mole 좋아질 않듯이 오 오케이 잘했습니다 가지고 가면 되겠네요 확인 그치 하지 많아 뱅 하 하 하